뭐? 수술받고 있는 중입니다. 신예경이 변호사한테 넘기려던 증거는? 저에서 폐기했습니다. 누나, 정신 들어요? 언니, 괜찮아? 병원이에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사고가 떴었는데. 내 핸드폰. 증거를 가져와야 돼. 아니, 누나 지금 움직이면 안 돼요. 가야 돼. 언니 무죄를 받게 증거 가지러 가야 돼. 잠깐만, 누나. 아, 누나. 아! 감각이 없어. 우혁아. 나 다리에 감각이 없어. 누나. 우혁아. 내 다리 왜 이러는 거야? 왜 감각이 없어? 아! 아무 감각이 없어. 힘을 못 주겠어. 내 다리 왜 이래? 누나. 그게. 언니. 사고 때문에. 언니 한쪽 다리에 문제가 생겼대. 뭐? 그게 무슨 말이야? 나 이제 못 걸어? 그래?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이럴 수 없어. 안 돼! 이럴 수 없어. 이거 안 돼. 말도 안 돼. 누나, 진정해요. 노 Tortin에 오십이. 아악.